자 우리 LS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3%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구요 우리 주주님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단기 매물대 구간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요 구간대를 지지를 해주고 나서 뭐가 들어온다라고 했습니까 큰 손에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요 일정에 대해서 기관들의 탐방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요 일정들 100%가 낱낱이 우리 주주님들께 전달을 드리면서 AS를 해드리고 끝까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게 제가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주주님들 한결같이 정말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주가가 빠지든 내리든 한결같이 주주님들께서 의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시고 오늘 정말로 중요한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요 내용 오늘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100%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요 땡땡땡땡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우리 주주님들께 대한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100%가 다시금 정말 강력 상승할 수 있는 종목 NS 머트리어지를 대응하면서 동시에 주주님들께 수익을 들을 수 있는 요 템베거 종목을 100%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주주님들께서 그래서 도대체 이 종목이 뭐냐라고 이 기봉이의 땡땡땡땡을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이 도대체 뭐냐 100% 나도 좀 이 템베거 종목을 좀 보내달라라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00%가 자 오픈을 좀 오늘 강력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반드시 요렇게 템베거라고 주식시장에서 주주님들 이 10배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죠 이 템베거라고 정확하게 주주님들 입력을 해주셔야 3번 이상 틀리지 않고 AI가 자동으로 발송을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스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템베거 100%가 요렇게 적어드렸죠 템베거 요렇게 정확하게 주주님들께서 입력해 주셔서 상단에 100% 개인 번호 010-4674-5132 이쪽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나머지 100%가 지금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황산납이라고 해서 초전도체 초전도체 가장 중요한 핵심 물질이고요 이 물질을 생산해내는 폐배터리 추출 업체에서 황산납을 추출을 하게 되고 요 추출 업체가 바로 대장주로 등극이 돼서 자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지금 이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님들 머리를 들면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러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초전도체 핵심 재료 황산납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 자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신성 델타테크처럼 지분으로 엮인 것이 아니라 황산납 추출 업체가 바로 다이렉트로 대장주로 증극이 돼 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미국 물리학회가 열리게 되고 요때 전후로 대폭등이 나오게 되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잡아두셔야 된다라고 자 100%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러한 모양으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오고 나서 어떻게 된다? 수직 상승 1차 파동조차도 아직 안 나온 상태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1차 파동도 안 나오고 인재 15%, 20% 정도 이제서야 스물스물 올라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금 매수 타점입니다 요 종목 정말 100%가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100% 개인 번호 상단에 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자 100%가 너무 아쉽게도 우리 주주님들께 수익을 안겨드리지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만회할 수 있도록 주주님들께서 기회를 달라라고 100%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저에게도 10개를 맞추고 모든 종목을 다 맞춰왔지만 유일하게 지금 아쉽게도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LS 머트리얼즈 하지만 다시 수익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AS를 해드리는 동시에 요 템백어 종목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수익을 좀 확실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좀 허락해 주셔서 010-4674-5132-10-100라고 정확하게 요렇게 철자를 좀 입력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100%가 빠르게 좀 보내드릴 거고요 3번 이상 틀리면은 AI가 좀 자동으로 스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렇게 철자를 주주님들께서 요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종목은 다 놓치셔도 주주님들 이 종목만큼은 반드시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100% 개인 번호 010-4674-5132-10-100라고 우리 주주님들 전부 다 발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본론으로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요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주주님들 LS 에코 에너지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이 사업 목적 변경에 대해서 초전도체 케이블에 관한 사업을 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 정관에다가 자 요 정관에다가 초전도체 사업을 추가를 했고요 자 지금 이게 단독적으로 LS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엮여있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신성 델타테크와 그리고 누구예요 LG 우리 LS가는 친척관계라고 했습니다 LG와 신성과 모두 친척관계 이 범 LG가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LS 에코 에너지가 초전도체 전선을 제조를 하는데 정관 변경을 어떻게 아무런 기술 없이 주주님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리고 신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신성으로 하여금 이 특허 실시권을 부여하고 신성에서 초전도체 제조하고 판매하고 LS 에코 에너지가 신성으로부터 이 원을 사가서 전선을 만드는 이러한 시나리오 이러한 시나리오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주님들 이 물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LS 에코 에너지가 이 초전도체 케이블 관련 내용을 지금 공시를 통해서 오픈을 했다라는 사실이 뭡니까 주주님들 앞으로 이 초전도체 상용화 제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범 LG가 주요 납품처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부분 LG로 주진도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라는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절대로 절대로 LG가 주진들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업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100%가 전부 다 보내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LS 전체적으로 LS 그룹 전체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신성을 포함해서 LS 그룹 모든 기업 집단들이 사업에서 무엇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초전도체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전기전자와 관련된 사업체는 앞으로 주진들 이 초전도체와 연관이 긴밀하게 되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없이는 도저히 이 빠른 변화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자원 회장님께서도 뭐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감한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고요 자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이 핵심 산업들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이 핵심 산업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든 뭐가 들어가게 된다 주주님들 초전도체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이 모든 핵심 산업들을 앞세워서 신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라고 구자원 회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자 전기와 전력 소재를 기반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은 바로 전기 전력 소재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고 전기차 충전 사업의 역량을 모아서 시너지를 계속해서 내고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멕시코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북미까지도 공략을 해 나가겠다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시장까지 모든 것들이 주주님들 맞아 떨어지면서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글로벌화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 LS 머트리얼즈 LS 전선의 자회사 LS 머트리얼즈 차세대 2차전지 울트라 커페스트 시장을 주도하고 대형 UC 제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LS 머트리얼즈는 울트라 커페스트 외에도 알루미늄 소재 부품 이 자회사 LS 알스코를 통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도 육성을 하면서 핵심 사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실적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부분 100%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주주님들 뭐라고 했습니까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자 향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코스피로 이전에 갈 수 있는 강력한 핵심 이슈가 있다고 했어요 주주님들 아시겠죠 지금 당장 지금의 당장의 요 단기적인 하락과 거래량의 줄어들므로 인해서 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100%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상태에서 수금만 강력하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턴어라운드를 해줘 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러한 차트 모양 전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요 구간에서 정확하게 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자 그림이 어떻게 된다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요러한 그림이 나오니까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홀딩한 상태에서 일정에 따라서 자 매수 또다시 단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요 매수 타이밍을 100%가 드리겠다라고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딩을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요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들고 가고 추가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전부 다 발송해 드려서 걱정 없이 들고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기관들의 요 탐방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수급이 들어온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반드시 L 그리고 일정이에요 자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들 계시다라면 L 그리고 일정 자 반드시 보내주셔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상단에 100% 개인 번호로 010-46-745-13 자 L 그리고 일정이라고 반드시 남겨주셔서 자 100%가 보내드린 요 일정들 일정 일정마다 주주님들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면서 돌다리도 우리가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요렇게 가도록 할 거니까요 반드시 자 개인 번호로 L 그리고 일정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주주님들 뭐라고 했어요 요 텐베거 자 시간이 정말로 없는 상황이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강력한 폭등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요 텐베거 이 종목 반드시 주주님들 받아가셔서 2024년에 강력하게 수익 불려나가셔야 된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가지에요 주주님들 일정 그리고 텐베거 자 요것을 통해서 반드시 2024년 100%가 이 정말 주주님들께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강력하게 만회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빠르게 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파이팅에서 2024년 2월 한번 파이팅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합니다 president ultimately 2월 30% 25% 60% 60% 60% 70% 60% 77% 60% 60% 71% 60% 60% 감사합니다.